보통 중계사를 따면은 주거용으로 많이 보통 가시는데 어떻게 빌딩 쪽으로 또 이렇게 가시게 되는지 그것도 좀 자격증도 따게 된 계기가 원래 제가 KTX 광명역 쪽에 살았어요. 아 네. 지금 광명 엄청 올랐어요. 태형이랑 광명자 있고 막 여기.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가 원래 논밭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가 원래 저희 집이었어요. 오오. 논밭에서 항상 뛰어다녔던 그 동네였는데 그거를 바뀌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아.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토지 보상을 엄청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걸 옆에서 보고 그리고 어렸을 때 막 뛰어돌던 논이 갑자기 투자자들이 와서 막 땅 사는 걸 옆에서 보고 막 그랬거든요. 조기 교육. 막 내가 막. 논밭에서 뛰다가 어떻게 조기를 뛰고 있는데 조기에서 갑자기 막 썸네일을 들고 와가지고 막 사는 거야. 막 돈 줘. 막 나 여기서 막 뛰고 있는데 막. 네. 그거를 보고. 근데 저희는 저희 집은 세입자였거든요. 아. 아. 저희는 명도당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이제 부동산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다 수능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했었죠.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서 좀 젊은 나이에 좀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 업에 저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게 부자분들 많이 만나는 게 메리트라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좀 많이 배웠어요. 되게 막 건물주나 부자분들 보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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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외로워하세요. 이게 돈이 진짜 많으시면 그리고 막 되게 뭐 비싼 차 타고 나니까 화려할 것 같고 화려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TV에 나오는. 근데 진짜 제가 몇 천억 가지고 계신 분 몇 조 가지고 계신 분 만나봤는데 동네 어르신이세요. 추리닝 입고 다니시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만 원짜리 한 장도 되게 아껴서 쓰시고 되게 부지런하세요. 아침 맨날 새벽 네다섯 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맨날 신문 보시고 되게 성실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좀 어렸을 때 좀 환경이 안 좋으셨어요. 좋으셨었는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옆에서 많이 배웠고 되게 긍정적이시고 그리고 사람 경계를 또 많이 하긴 해요. 그렇죠. 워낙 이제 사기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영업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잘 들어주려고 해요. 제가 막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그럼 또 뭐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가죠. 맞아요. 제가 막 어디 뭐 지방 어디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막 저기 뭐 우유배달 우유배달 시작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거 들어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막 친구한테 술자리 가서도 얘기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고요. 아 고물주 분들 되게 외로워요. 혹시 외로우신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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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지금 이 부분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 게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20대를 보내신 거잖아요. 네. 올해 서른 아니세요? 네. 서른. 근데 그 시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초면인데 이렇게 대하고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시는 거 같아요. 다른 분한테. 그런 훈련이 되게 잘 되고. 그게 겸손해 보이시고. 겸손해. 실제로 좋은 분이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어린 나이에 그런 현장 경험이 풍부해지다 보면은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또 자만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 자신감이 또 이렇게 넘쳐 흐를 수가 있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있었겠죠. 여기서 얘기 못 하는 게 맞겠지. 아 저것도 들었어요. 힘들었겠어. 맞아요. 무릎 꿇은 적도 있으시다고. 깎을려고. 무릎이 아니라 거의 뭐 살해협박도 당했고. 살해협박도 당했고. 별의별 경험을 많이 했죠. 사람을. 근데 되게 덤덤하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되게 너무 무섭고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런가.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나봐.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지금 회사에 직원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 네. 몇 분 정도 되세요? 이제 거의 한 70명. 오. 70명. 겸손하시죠? 아니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진짜 뵙은 분 처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시다 진짜. 유튜브 혼자 찍으시고. 진짜. 엄청 겸손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하고 지금. 아. 애가 둘입니다. 아. 진짜요? 남들보다 빨리 하시는 거 같아요. 빨리 자리를 잡으신다. 그러니까요. 아. 대단하시구나. 혹시. 네. 지금 20대 분들 있잖아요. 20대 분들 중에 되게 요즘에 특히. 집값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호탈해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호탈해하거나. 뭐. 나는 뭐. 흑수저라 너무 힘들다. 세상을 탓하고. 네. 그런 분들한테. 형으로서 해주고 싶은. 형. 형이요? 형이요? 사실은 또 친구들이나. 그렇죠. 빌산할 때도. 빌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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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를 예로 들어도 저 대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집도 아무것도 없었고. 또 저희 보증금 300만 원짜리 집에 네 가족이 살았거든요. 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아직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상황을 봤을 때.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눈이 트였거든요. 음. 제가 광명에서 막 시골에 있던 그 되게 어린 그 청년이었는데. 음. 여기 와서 되게 눈이 많이 트였어요. 음. 그래서 진짜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 많구나. 음. 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대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좀 눈을 많이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성공하신 분들 많나 보고. 제가 지금 와서 느낀 건 진짜 너무 돈 벌 만한 게 진짜 많아요. 대부분 저 이업하면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그 시대에 성공하신 분들. 예전에 막 비트코인 올랐을 때. 지금도 몰랐지만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도 오시고. 회사 파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음. 그래서 보면은 진짜 돈 버는 수단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20대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나든지. 아니면 책이나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경우 잘 들은 다음에 좀 그런 걸 체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팟캐스트도 되게 열심히 듣고 계시대요. 네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역대급인데요. 그러게요. 사실 저는 제가 비사님. 감동도 있다. 출연하셨던 다른 콘텐츠를 좀 봤어요. 네 저도. 봤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닉네임이 빌사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빌딩에 대한 이야기. 아 네네. 그거에 대한 그 뭐 빌딩에 대한 이야기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네. 얘기를 하면서 빌사남이라는 좋은 분을 알게 된 거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오늘 너무 뜻깊었던 거 같아요. 후반부에 오히려 또 감동이 뭉클하게 오네요. 지금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맞아요. 10대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네. 저도 했는데요. 대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성장했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기회가 많거든요. 기회가 많으니까 조금 눈을 트여가지고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안 보일 것이고. 맞아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찾아낼 것이고. 네. 그럼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 빌딩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금리가 너무 적은데. 일단 빌사남님부터 사셨다고 하니. 제가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하나도 아니고. 최근에 또. 최근에. 폭주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만약에 돈이 또 생기면 살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고객들을 만나고 실제로 팔린 거 보고 건물주랑 전화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투자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럼 아까 빌사남님 말씀하실 때 아까 실패 사례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혹시 왜 실패를 하신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건물을 사람들이 볼 때 수익률만 보고 판단해요. 수익률만 보고. 네. 수익률만 보고. 그리고 이제 건물 상태 보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되게 잘못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 갑자기 이제 외곽으로 간다든지. 빌딩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거든요. 네.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매각이 돼야 돼요. 그게 좋은 빌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수익률만 찾다 보니까 계속 외곽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네. 그런 쪽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팔리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빌딩은 다 잘 팔리나요? 아니면 중심만. 아니요 아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강남구도 다 잘 팔릴 거 같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비애시아. 굉장히 가온성. 근데 동별로도 차이가 커요. 개포동 거래 되게 많이 될 거 같죠. 개포동이요? 네. 아파트는 너무 좋죠. 아파트는 이제는 거의 상대가가. 신축도 이제 많이 올라와서. 네. 빌딩 거래는 잘 안 돼요. 아. 아. 도곡동도 많이 될 거 같죠. 도곡동도 많이. 도곡동도 안 돼요? 뭐 개포동은 배드타운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도곡동도. 일단 빌딩이 많이 없긴 한데. 도곡동도 많이 안 돼요. 최근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네. 대치나 삼성이나 청담동. 네. 토지 거래 허가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 데가 이제 신사랑 노년 역삼. 아. 이쪽이 좀 많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동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동별로도 거래가 좀 어디가 많이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가 다 전체적으로 다 잘 되지.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는 빌딩이 황금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워낙 이제 실거래가 조회할 수 있는 때나 아니면 통계자료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온 거 있거든요. 동마다 저희가 아예 다 분석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어디 구에 어떤 동이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지 표시를 해놔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지역별로 실거래가가 많이 나온 데는 그나마 거래가 잘 되는 곳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또 외곽 쪽에 만약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런 거. 그쪽이 좀 역국인의 상승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그 지역 때 잘 되는 금액대가 있어요. 아. 그 지역에서. 네. 만약에 연남동이다. 연남동 거래 많이 되거든요. 근데 100억이 넘어가면 거래가 안 돼요. 아. 다 이제 50억 미만이 제일 많이 돼요. 그래서 금액대는 어느 정도가 제일 잘 되는지도 봐야 돼요. 아. 그 지역별로. 네네네. 그렇네요. 만약에 내가 50억까지 거래 거의 맥스인데 48억짜리 사면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차익을 내고 거래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60억, 70억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또 안 팔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네요. 아파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렇죠. 아파트하고 또 그 외곽 또 아파트도 월세 수익률 높은 거는 다 지방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네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포동이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거용 개포동이 지금 평당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신축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약간 좀 거래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강남이 아니더라도 뭐 역세권에 있거나 이런 데가 좋은 건가요? 네. 그런 게 훨씬 낫죠. 굉장히 물건 단위로 건물 단위로 또 지역 단위로 일반적인 주택시장보다는 훨씬 세분화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개별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역생기면 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아파트는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시세가 확 오르죠. 네. 근데 상권이 오히려 더 뺏길 수가 있거든요. 빨대고가. 네. 그것하고 이제 더 좋은 데로 나가버립니다. 강남으로 신분당선 생기고 정자동이. 맞아요. 확 죽었잖아요. 확 죽었잖아요. 카페거리가. 거기 뭐 17분? 뭐 이 정도 타면 바로 강남까지. 근데 저희가 친구들 만날 때 거기 정자동에서는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강남에서 만나. 그게 있기 전에는 옛날에는 성남 분당 쪽에서는 우리 정자동 예쁜 카페에서 만나? 맞아요. 카페거리고. 이제는 그냥 지하철 타고 17분 더 올라가서 강남 가자. 네. 맞죠. 이게 이제 상권의 빨대효과. 네. 뭘 말씀하셨죠. 그래서 강남에 여기 걸칠수록 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완전 이거는 아파트랑 똑같아요. 오히려 상가는 강남이랑 걸쳐지지 않아야 교통이 안 걸쳐져야지. 주거용은 아파트는 강남 가는 지하철 깔린다 이러면 대박이죠. 접근 방법이 어떤 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도 전혀 다르게. 맞아요. 하니까. 굉장히 재밌고 매력적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앞에 막 대형 쇼핑몰이 생긴다고 그게 호재가 아니거든요. 아우. 그렇죠. 그래서 다 글로 가요. 글로 가죠. 글로 가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자면 그 제2롯데월드 생겼을 때 거기 근처에 계신 분들이 막. 좋아했나요? 건물가가 엄청 올라갈 거다 했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제2롯데월드 가면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뭔가 주거용 아파트 투자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방법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빌딩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지역을 자기가 아는 지역을 먼저. 그렇죠. 살펴보는 게. 네. 중요하다.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자금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잘 아는 지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투자 가치가 많이 없다. 아. 그러면 좀 저는 2, 30대 많은 대로 좀 추천해요. 네. 왜요? 홍대. 홍대. 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많은데. 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성분들이 많으면 남성분들이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그치? 이거는. 야. 이 아파트보다 무미가 있는데. 네. 여성분들은 되게 어찌 됐든 되게 이쁜데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사진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저는 꼬마 빌딩에 좀 이렇게 포터스팟 같은 데 만들어 놓으면 좀 좋다라고. 아. 거기 일부러 사진 찍으러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좀 2, 30대 많고 여성분들이 많은데 좀 추천하긴 해요. 아. 그런 지역이 어디일까요? 예를 들면 여기면 뭐 가로수길. 막구정 로드웨어도 되게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남역 여기도 이면도 되게 좋고. 홍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도 좋고. 요즘에 또 전로감이 한남동 지역도 되게 좋고. 성수동도 많죠. 성수동. 아. 이렇게 지역을 막 말씀드려도 되네요. 네. 말씀드려도 돼요. 아니 뭐 다 20, 30대 분들 많은데 저는. 일단 감을 잡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좀 아는 지역에서 감을 잡대. 거기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20, 30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쪽을 한번 더 살펴보는 부분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더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금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가가 있다. 그리고 막 지방에 땅이 있다. 그러면 공동담보 제공해도 되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지방에 상가가 있거나 땅이 있을 경우.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상담할 때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여쭤봐요. 네. 그래서 이 건물 매입할 때 같이 공동담보 제공해서 하면 대출 조건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네. 네. 조금 일단 자금 계획을 일단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단은 부동산업 하시는 분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제 빌딩만 했고요. 사실 주거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원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아파트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빌딩을 조금 중계를 많이 해보신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사람님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되게 많이 있어요. 현장 경험이 또 되게 오래되셨습니까? 10년을 하셨으니까. 일단 중계를 좀 많이 해보신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부동산 가실 때 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되게 급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천천히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여유를 부리는 편인데 건물은 또 다른가 보네요. 아파트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장 살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현리한테 더 공을 들이시구나. 그렇죠. 내가 지금 계약금을 챙겨왔다. 현금 1억을 가져왔다. 너가 정말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바로 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좋은 매물을 줘요. 그렇죠. 더 정성을 들여서 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빌딩은 좀 약간 그런 게 손님으로 위장해서 또 많이 오거든요. 누가 위장을. 매물 정보 이런 걸 좀 빼가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신문 광고 나오는 빌딩들 보면 빌딩 같은 경우에는 면적만 알면 어떤 빌딩인지 다 찾아요. 그래서 좋은 매물을 대부분 광고를 하진 않거든요. 약간 이제 좀 의심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살 사람이라는 걸 진짜 딱 보여주긴 해요. 중개하시면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브리핑 했는데 또 금을 건 또 해가지고 그렇죠. 또 다른 거 하죠. 소유자랑 등기부 때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락해가지고 또 하고. 제가 더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 제가 전화 임장을 할 때 있잖아요 부동산에. 그럼 제가 말투가 좀 쎈인가 부동산이 잘더라고요. 워낙 엄변이. 네.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어떨 때는 아 네 안녕하세요 되게 착한 척 하면서 안녕하세요 친원곡이죠. 뭐 무슨 부분이야. 아니 영상통화 아니니까 영상통화 아니잖아요. 되게 순수한 점. 안녕하세요 거기 전세 있어요 말씀. 청취자 때 확인하세요. 다시. 건물은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심하고요. 예 심해서 좀 이렇게 내가 진짜 살 사람이라는 인식을 좀 심어줘야. 근데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그 수고가 아파트도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 보여줄 때도 다 약속 잡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살짝 거의 안 살 것 같은 또 초기 얼마나 빠르시겠어요. 계속 보시면 맞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현장을 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현장 가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은 대부분은 다 그냥 그 건물만 보고 와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거의 그죠. 아파트도 그래요. 그렇죠. 그냥 밖에서 보고 와요. 물론 안에도 들어가지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그 건물을 가면은 그리고 차 타고 가지 마세요. 차 타고 가면은 제대로 못 봐요. 주변은 볼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역에서 한번 내려서 주변 상권이나 이런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걸어서 가고 저는 꼭 옥상부터 가요. 옥상이요? 왜요? 옥상에가 일단 기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면적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옥상에 딱 육안으로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방수공사 했는지도 보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와서 봐요. 임차인들이 다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일단 보면은 주차대수를 봐요. 또. 그리고 가실 때 건축물대장도 꼭 출력해서 봐야 되거든요. 건축물대장에 이제 주차대수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주차장에 영업장으로 쓰고 있어요. 네. 1층 같은 경우. 네.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이 또 되게 좋은 장이잖아요. 네. 인대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층에 대부분 다 주차장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대수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건물 가실 때 임차인을 마주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 보러 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아 그래요?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하겠죠. 건물주한테. 건물 내놓으셨냐고. 그렇지. 또 불안하지. 임차인분. 이제 매도인분이 되게 좀 기분 상할 수 있어서 대부분은 다 이제 그냥 임대보러 왔다 그래요. 임대보러. 네. 임대보러 왔다고. 하고 건축물대장상에 용도랑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봤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건축물대장이 돼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택인 경우 되게 많거든요. 방을 막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용도에 안 맞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건축물대장은 꼭 출력해서 같이 가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1층의 주차장 부분을 확대해서 쓰거나 아니면 아까 원래 상가 그렇게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쓰거나 그거는 위반건축 사항 아닌가요? 위반건축물 적발돼 있을 수도 있는데 적발이 안 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내가 매수하고 나서 적발 위험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알고 사야지 모르고 사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대비를 못하니까. 그렇죠. 지금 건축물대장상에는 위반건축물이 등재가 안 돼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중계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공적장부만 보고 확인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꼭 육안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팔린 것도 같이 가서 봐야 돼요. 얼마에 팔렸고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임대시세 똑같이 같이 조사하면 돼요. 그럼 그 서류를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되나요? 건축물대장이랑 저는 또 등기사항정보중변석. 등기부 등본이잖아요. 그걸 왜 보냐면 거기에 이제 건물주랑 상태가 어떤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건축주가 지금 급한지 안 급한지. 근저당이었나 가지. 대출이나. 아니면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일단 적이라 그러긴 좀 그렇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일단 파는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매도사유를. 등기사항정보중보수소도 보고 건축물대장도 보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 봐야 돼요. 토지이용계획 이거는 왜 봐야 돼요?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허름한 건물이어도 나중에 개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의 정확한 땅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종에 따라 또 용도력이 더 가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가서 봐야 돼요. 그렇군요. 확인할 게. 확인할 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그래서 이제 중계하시는 분들 잘 만나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지만 매도 중계수수료만 이제 보시는 분도 많으니까. 빌딩은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나요 중계수수료가? 0.9 이내에서. 0.9 이내에서. 0.9 이내에서. 만약에 그런데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도 대출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저는 대출이 어찌 됐든 금리가 낮잖아요 지금.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대출이자가 비용 처리가 돼요. 비용 처리가 돼서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 대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금 출처. 네. 자금 출처 할 때도. 그래서 또 약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출을 받으시라고. 여력이 있더라도. 그런데 무조건 현금으로 100% 사시는 분은 많이 없고요. 10명 중에 한두 명. 비용 처리나 자금 출처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출은 그래도 조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또 유독 잘 나오는 빌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일단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어야 돼요. 근린생활시설. 네.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별로 은행에서 담보 인정 비율이 달라요. 은행에서도 나중에 이걸 경매를 넣었을 때 이런 낙찰가율이나 이런 걸 다 보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아마 제일 높고. 그러겠죠. 조금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대출할 때는 탁상감정을 해요. 현장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탁상감정을 했을 때 주변에 일단 비싸게 팔린 사례들이 많아야겠죠. 그럼 이게 탁상감정 금액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대출이 잘 나와요. 일단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고 주변에 좀 비싸게 팔린 사례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역이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또 유독 강남이 더 거래가 더 잘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또 아파트랑 반대네요. 아파트는 또 좋은 지역일수록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가 있으니까. 이건 은행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비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건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담보인정비율을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1층에 카페, 2층에 병원 이렇게 임대를 주고 3층에는 이렇게 자가로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부터 노후 대비용으로 많이 또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건 어떤가요? 저는 완전 비추천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위에 거주하면 임차에 있는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은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노후 대비용으로 사긴 했지만 이게 매일같이 전화하고 매일 하고 되게 쉽지 않거든요. 건물 관리가 임차인 관리가 제일 힘들거든요. 임대료도 올릴 수도 없어요. 매일같이 보면 정비잖아요. 마주치고 인사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건물에 주택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아 그렇네요. 주택 규제를 같이 말아보면. 그리고 이제 주택이 만약에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이 있으면은 안 팔려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사신다면은 조금 차라리 이런 말도 해요. 그냥 주변에 전세를 사더라도 건물은 그냥 따로 투자용으로 해라. 건물에 들어가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빌딩은 빌딩답게. 네. 빌딩은 아예 투자용으로. 출고주와는 별개다. 약간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비추천하시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거를 하면은 아마도 이제 좀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역세권 쪽에 산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역세권. 아무래도 노후 대비니까 공실 걱정이 없는 걸 사야 돼요. 아 인변살나가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조금 비싸더라도 노후 대비용은 좀 그냥 공실 안 날 만한 그런 건물을 사야 돼요. 이런 개발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맞춰져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그렇게 들어올 만한 자리에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비싸더라도 입지 좋은데. 비싸더라도 입지 좋은데.